영화 시작 5분만에 결말까지 알 수 있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리뷰입니다 한때 잘나갔던 복싱 챔피언이었지만 할일 없이 사는 백숙 조한은 아주 우연히 길에서 헤어진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그 집에는 배달은 동생인 진태가 있습니다 진태는 서번트 증후군으로 피아노를 아주 수준급으로 다루는 수제이기도 한데요 뭐 이게 줄거리래요 그리고 아주 뻔하게 끝나는 심파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쭌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아주 아주 뻔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뭐 예고편을 보셨든 포스터를 보셨든 뭐 어디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보셨든 딱 보자마자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안 보셔도 돼요 영화 시작한 지 한 5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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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봐줘서 한 15분까지만 영화를 보시면요 이미 영화를 다 본 겁니다 바로 당신이 시나리오 작가예요 뭐 코믹 하긴 한데요 뭐 그렇게 웃기진 않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편집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출도 엉망이에요 안 그래도 매끄럽지 못한 이야기의 연결이 정말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조차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 원래 시나리오조차 이야기가 미처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영화는 그 어떤 편집을 하고 그 어떤 가위질을 하고 그 어떤 재구성을 하더라도 정말 불친절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가 조금 불친절해도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지민 씨의 등장 역시 아주 아주 자귀적이고요 거기다가 한지민의 직업이 뭔지 밝혀지는 순간에는 그냥 극장 나가시면 됩니다 주인공 그 동생이 피아노 잘 치죠 대회에 나가고 싶대요 근데 한지민이 알고 봤더니 과거에 겁나 실력이 좋은 피아니스트였어 뭐 결말 뻔하지 뭐 그죠? 배우들의 연기 역시 상당히 아쉬운 편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병헌 씨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연기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병헌 씨가 열심히 연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극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캐릭터가 여기 왜 등장을 해야 되지? 한물간 복서라는 설정은 왜 필요한 거지? 버려진 아들이었다는 설정은 대체 뭐지? 이 캐릭터의 초목표는 무엇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영화 안에서 이 캐릭터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영화는 어찌 됐든 신파 영화고 슬픈 영화니까 주인공한테 어떤 슬픈 양념을 좀 쳐놓자 그게 다입니다 의미 없는 캐릭터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고생 역할의 최리 씨 역시 단 1의 의미도 없고요 그녀의 엄마인 김성용 씨 역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대사와 톤으로 이 영화를 그냥 무난히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인데 안 웃기는 시트콤으로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이 두 캐릭터는 그걸 이끌어 나가는 어떤 장치로도 쓰이지가 않습니다 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 인물들인지 그 일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시나리오상에서 통째로 삭제를 해버려도 무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뻔히 아는데 왜 이 캐릭터들의 쓸데없는 농담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조관우 씨랑 한지민 씨만 시나리오상의 장치로서 그냥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인물들의 사연들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한지민 씨도 슬픈 사연이 있죠 그런데 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중요하지 이 영화는 어쨌든 슬프게 끝나는 영화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다 그냥 어떤 슬픈 양념을 묻혀놓자 문제는 그 양념이 그렇게 맛있는 양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인 윤여정 선생님조차 상당히 겉돌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또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영화는 제목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럼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피아노를 아주 아주 잘 치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진태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진태의 피아노 연주인데요 진태를 연기했던 박정민 씨가 대역을 전혀 쓰지 않고 피아노 연주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저 피아노 연주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싶은 장면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배우가 직접 쳤대요 그 장면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기만 해요 진짜 너무 잘 쳐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니까 그 안에서 그 어떤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음악 역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야 이런 영화에 이런 음악을 갖다 써도 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화 음악은 훌륭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이 중간에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이병헌이랑 박정민 씨가 둘이 하다가 동생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이병헌이 주변을 찾아가지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공원에 있는 그런 어떤 피아노에서 박정민 씨가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 주인공을 발견한 이병헌이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음소거 시켜버리고 영화의 음악이 끼어듭니다 난 피아노를 더 듣고 싶은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감동스러운 음악이 막 1분 넘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좋은 음악인데 그 좋은 음악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모르는 연출과 편집 때문에 이 영화는 전반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안타까운 수준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토대가 되는 각본 역시 엉망진창이죠 마치 그 아침마당에 나오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짝입기에서 만든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과거의 드라마 스페셜이나 베스트 극장에서 했던 단막극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또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주고 보기는 아까운 다시 시나리오의 얘기로 돌아오면 팝편처럼 흩어져 버린 수많은 버전의 시나리오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야 이거 뭉뚱그려 갑시다 해서 만들어진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의미리스한 영화이고요 극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게 전부인 영화입니다 나중에 이 영화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이러면 그냥 그 박정민 씨가 피아노 치는 장면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클립만 따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거예요 진짜 그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영화는 딱 고것만 칭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개봉한 영화들 중에 아 이거 도대체 이거 망작이 없네 아 이거 이러다가 2018년 망작 영화제 망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나와줬습니다 개살구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는 영화가 벌써 첫 번째 후보가 나온 것 같아서 아주아주 아주아주 즐겁고요 이 영광을 JK필름에게 드리도록 자 영화 공짜로 보고 오신 분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평생에 단 한 번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